여기는 딱 도심 안에 있네 소녀 홀런스 소녀 홀런스 그렇지 그렇지 김만먹는다 기름에 다 붙잡는다 이런거 우리 저기 한국에 가면 공원에 다 있는거잖아 그러니까 괴롭다 완전 힘들어보인다 저게 좀 쉬워보여 저게 좀 쉬워보여 제거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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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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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들은 헤드탈 것 같아. 왜? 어디가 나 걔네 세상이 있어. 너가 자랑스럽게 그냥 부른말 써놔. 너네가 알아서 읽어. 모르는 거 니 잘못이신 거. 가볍게 썼으면 다 알았지 뭐. 그리고 여기도 한국 식당은 한국 식당인데 여기 중국 식당도 다 워낙 좀 여쭤보니까 시청자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언젠가 어떤 친구가 자기는 시안푸드 하는 여성인데 시안푸드 하러 먹어 봤다. 푸드 음식이 엄청 셔. 시다고? 시안이 매운데 아니야? 거기가? 거기는 술취한. 시안은 40초로 하고 와도 뭘 먹어도 아 진짜. 왜 이렇게 갈란스를 맞춰지. 갈란스 기본이 뭐 시킨 것 같은데. 먹다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 식초도 매운 것도 사람 먹으면 안 나쁘듯이 식초도 나쁘지 않잖아. 그런가 봐. 이렇게 소울푸드는 다 셔. jean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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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깔끔하게 밀어놨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